안녕하세요 성그리스에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Hello my name is Grace. Today I'm really going to read the Bible. The Bible title is... 거의 끝나가네요. It's all going to finish. There's three more left. I'm going to read the Bible title. Journeys for Jesus. The Bible title is Journeys for Jesus.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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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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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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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만나요! 안녕! 안녕!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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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울타가 그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병원이었어요 폴가 그를 목욕했을 때 하나가 그가 치료를 했어요 으흠 으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배 탄 사람이 으흠 으응 어 어떤 그 장군의 아버지가 아팠나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어 바울이 기도해주자 살아나서 막 춤췄어요 막 춤췄어요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바울이 바울이 기록을 남겼어요. 바울이 기록을 남겼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이렇게 성냥이 된 거예요. 어떤 집에서 편히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먹겠죠? 먹겠죠? 아, 근데 발은 잠겨있네요. 아직 뭐지? 풀리진 않았나 봐요. 방역에서 풀리진 않지만 늘 병사도 지키고 있죠? 근데 상대할 수 있을게. 바울이 기록을 남겼을 때, 교회에 교회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읽었을 때. 교회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읽었을 때. 혹은 정말로 말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액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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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비티에요. 액티비티, 액티비티에요. 이 액티비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액티비티 없었어요. 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디디디디디디디 조금씩 못하겠어요. 사람들만 좀 대충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봉궁이 칠하기가 좀 어려워서 바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바바디 오오오 안돼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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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니 못하잖아 이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오. 네 오늘은 제가 Journeys for Jesus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미있었네요. 한 번 더 잘 듣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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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